디케빈 트롯하여 쇼쇼쇼 금년 안에 꼭 대박의 꿈을 꾸고 있다는 조아랑 멋진 남자 곧 당신 띄워주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나 사랑이 장난이더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이천 멋진 남자 이천 멋진 남자 사랑한다 말해놓고 좋아한다 말해놓고 지탄은 말이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밝았고 장난을 쳤나요 사랑은 나 혼자 했나 너도 사랑했잖아 그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나 그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